기독교 대안감리회 중부연회 윤보안 감독이 오늘 국내 대표적 부흥사 단체인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제49대 대표회장에 취임했습니다. 윤보안 대표회장은 오늘 취임사에서 49대 임기 동안 신사참배 회계 등 민족의 회계 운동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. 한편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는 예배 특별순서로 인천 논현동 주민센터에 사랑의 쌀을 전달하고 나라와 민족통일 부흥사들의 영적 각성을 위해 특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